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분갈이 하고 막 그냥 가버려서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하지만 보여드리면 일단 이거는 2주일 물산목하고 심어 놓은건데 너무 튼튼한데요 너무 큰 화분에 대해서 옮겨 심으려구요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지금 물산목 2주일 한거 거든요 2주일 한건데 이 뿌리가 이렇게 발달되었잖아요 얘도 그렇고 근데 얘도 2주일 똑같이 한거 거든요 근데 얘는 아 지금 보이세요 예 이게 이거는 좀 약하죠 어 그래서 물산목이 제안에 이거는 우연히 음 이게 뭐지 뿌리파리를 제가 퇴치를 못했어요 근데 뿌리파리가 여기 물에 이거는 제가 이제 2주일이나 3주일마다 집에 오니까 애들이 목말라 하는 애들을 물을 주려고 미리 담아놨던 거에요 마치 그 끈적이 뭐 그런거 있잖아요 그 뿌리파리 딱딱 붙어서 죽는거 그것도 흉악하지만 얘도 물에 빠져 죽은 것도 흉악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의 혹시 영양분이 안될까 그래서 심었는데 그 영양분 때문에 뿌리가 잘 자란건지 아니면 뿌리가 이렇게 땅에 닿는거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바닥에 닿는거 보다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많은 거리가 있을 때 잘 자라는 건지 그건 제가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중요한건 똑같이 2주일 됐는데 물론 얘는 그 싱크대 요거는 싱크대 옆에다 둔 그 거의 바닥에 닿는 어 이거는 이제 그 그거구요 얘는 어 뭐라 그러지 베란다 그 베란다가 아니라 확장형 거실에 그 가장 끝 거울 아까 유리 옆에 놔둔 음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있던 거에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뿌리가 잘 자란거 근데 저는 앞으로 요렇게 물새막 할까봐요 예 2리터 아니면 500리터 500미리 리터 내 때는 음 병 그 정수 뭐죠 물병 물병에다 놓고 그렇게 할까봐요 예 여러분도 한번 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어도 재밌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얘는 아직 뿌리가 약하고 그래서 얘는 좀 더 나중에 놔두고요 아 쟤네들도 이렇게 다시 옮길까봐요 그리고 얘네 둘하고 이거하고 얘하고 합쳐서 좀 더 작은 화분에 옮길려구요 거의 다육이성이니까 얘네들은 음 하여튼 그걸 그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잘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 2주일 3주일마다 집에 올 때 바뀌는 건데 요번에는 연겹어서 일주일 일주일만에 또 와서 지금 변하는 걸 봤는데요 예 저번에 일주일 만에 된거 보여 드렸고 2주일만에 엄청나게 많이 뿌리가 자랐죠 예 또 심을게요 감사합니다